중간기말 예상 모의고사 수능을 대비하기 위해 모의고사를 실시하죠. 그런 것처럼 학교 지필 평가에도 모의고사가 있으면 어떨까 해서 선생님이 만든 겁니다. 시험에 굉장히 자주 나오는 문항들을 모아서요. 선생님이 직접 모의고사 시험지를 구성을 해봤고요. 그 시험지를 같이 풀어보는 강의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내신 대비 강자인 만큼 학교 시험에서 정말 중요한 내용 한 가지만 짚고 시작을 해보겠습니다. 우리. 학교 시험 문제는 학교에 계신 선생님이 출제자이시죠. 그러면 학교 선생님이 하시는 수업 매우 중요합니다. 그리고 그 수업에서 나눠주는 자료도 정말 중요하겠죠. 이를 기본 토대로 여러분이 공부를 하셔야 성적을 올릴 수 있다는 거 꼭 명심을 하시고요. 그런데 그 이후에 복습을 하거나 혼자 공부를 하는데 잘 안된다. 조금 벅차다. 그럴 때는 우리 EBS의 내신 강자의 도움을 받으시면 됩니다. 그래서 선생님이 중간기말 예상 모의고사를 준비를 했잖아요. 학교 시험에서 모의고사가 왜 필요할까? 모의고사를 하면은 모의고사를 풀면은 뭐가 좋을까? 그 좋은 점에 대해서 얘기를 해보려고 하는데요. 여러분 시험을 앞두고서 걱정이 되게 많으시죠? 내가 공부를 하기는 했는데 이 개념을 제대로 알고 있는 건가? 내가 확실하게 이 개념을 지금 이해하고 있는 건가? 그런 걱정 좀 있을 것 같아요. 선생님도 학창 시절에 이런 상상 가끔 했었거든요. 꿈에서 로또 번호를 보듯이 시험 문제를 좀 미리 봤으면 좋겠다. 여러분도 이런 생각 해보신 적 있으시죠? 선생님이 꿈을 현실로 만들어 드리겠습니다. 정말 여러분이 앞으로 보게 될 시험 문제와 아주 많이 닮아있는 문제. 선생님이 학교 선생님이거든요. 학교에서 시험 문제 많이 내봤잖아요. 자 그 교사의 관점으로 봤을 때 이 문제는 정말 나올 수밖에 없다. 그리고 자주 출제가 된다라는 문제들 위주로 구성을 해서 모의고사를 만들었습니다. 여러분은 그 모의고사를 풀어보면서 여러분의 실력을 다시 한번 점검을 하고 부족한 부분이죠. 약점을 체크를 하면서 여러분의 부족한 부분을 메꿔주게 된다면 정말 완벽하게 시험 대비를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자 그리고 정말 시험에 자주 나오는 문항들 위주로 구성을 해놨기 때문에 자 그 문제를 풀면서 관련된 개념들을 다시 한번 복습을 한다면은 굉장히 똑똑한 학습법이라고 생각을 할 수가 있겠죠. 자 그 다음에 우리 강의 구성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선생님이 예상 모의고사 총 여덟 개를 준비를 했거든요. 자 그 여덟 개의 총 우리가 시험은 보통 오십 분 진행이 되잖아요. 자 그 오십 분을 반으로 나눠서 이십오 분 동안 시험을 치를 수 있는 미니 예상 모의고사를 만들었어요. 자 그 예상 모의고사가 여덟 개고요. 자 한 회당 객관식 열문항 그리고 서답편 두 문항 총 열두 개의 문제로 구성이 되어 있고요. 자 이 문제들은요 선생님이 고위 학평 기출 그리고 이비에스의 교재 수능 기출 문제들에서 출제를 했습니다. 왜 여기서 문제를 뽑았냐 하면은 학교 선생님들이 가장 많이 참고하시는 자료예요. 자 시험 문제를 낼 때 그래프나 그림 같은 거는 컴퓨터로 직접 그리기가 좀 힘들겠죠. 그래서 여기 있는 자료를 활용해서 변형하여 문제를 많이 내고 있습니다. 중요한 정보겠죠. 자 그 다음에 여러분이 공부를 할 때 내가 이 모의고사 해설을 듣기는 들었는데 그래도 좀 이해가 잘 안 된다 아니면은 관련 개념을 다시 한번 복습하고 싶다. 그런 학생들을 위해서 선생님의 강의를 보면은 문항 번호 옆에다가 참고할 수 있을 만한 강의명을 적어놨습니다. 이비에스의 다른 강의들이죠. 자 그 강의에 들어가서 여러분들이 개념을 다시 한번 확인을 한다면은 정말 완벽하게 시험 대비를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자 한 강당 모의고사를 한 회씩 풀어본다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그래서 총 여덟 개 강자로 만들어놨고요. 자 우리 화학원이 네 개의 대단원으로 구성이 되어 있잖아요. 자 한 단원에 있는 내용을 반으로 나눠서 모의고사 1회 2회 이렇게 두 회분으로 만들었으니까요. 여러분이 이 내용을 참고하셔서요. 시험 범위에 맞는 모의고사를 잘 골라서 활용을 하시면 됩니다. 자 그럼 강의 활용 방법에 대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 시험 범위 체크 잘 하셔야 되죠. 자 내신 시험에는 시험 범위가 있어요. 또 시험 범위가 아닌데 괜히 엉뚱한 부분 공부하지 마시고요. 자 그 범위에 맞는 모의고사 시험지를 다운로드 받으셔서 자료실에 올려놨으니까 확인 활용을 하셔서 출력하시면 되고요. 자 그 다음에 한 회당 25분간 진행을 할 거예요. 자 그래서 25분 시간 체크 정확하게 하셔가지고 그 실제로 시험 본다라고 생각을 하고 타이머로 딱 25분 맞춰놓고 다른 딴짓 뭐 책을 본다거나 아니면 이렇게 핸드폰을 사용한다거나 하지 마시고요. 자 정말 시험 문제 풀듯이 모의고사를 실시를 합니다. 자 그 다음에 자료실에 답안도 올려놨으니까 답안 참고하셔서 여러분 채점하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선생님의 해설을 들으면 될 것 같아요. 자 해설은 그냥 단순하게 해설을 하지 않을 거고요. 여러분이 정말 시험에서 이 문제를 만났을 때 어떻게 접근할 수 있는지 어떻게 이 문제를 풀어야 되는지 학생 입장에서 해설을 진행을 할 겁니다. 자 해설을 다 들었는데도 다시 한 번 개념을 확인하고 싶다. 그럼 관련 개념들 찾아서 공부를 하시면 되는 거예요. 자 이런 식으로 강의 활용하면 되는데 여러분 성적에 따라서도 조금 활용 방법이 달라질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자 상위권 학생들은 여러분에게 필요한 해설들을 골라서 들을 수가 있고요. 자 중위권 학생들 같은 경우에는 골라 듣지 말고 처음부터 끝까지 한 번 딱 들으면서 전반적으로 문제에 접근하는 스킬을 익히셔야 됩니다. 자 하위권 학생들 같은 경우에는요. 문제를 일단 선생님이랑 해설을 들으면서 같이 풉시다. 자 같이 한 번 푼 다음에 그것과 관련된 개념들 위주로 공부를 진행을 한다면 여러분 어느 정도의 성적은 선생님이 보장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자 이렇게 해서 활용 방법 알아봤고요. 자 OT를 다 들었으니 이제 강의들을 준비 다 되셨겠죠. 자 여러분 성적, 실력에 맞게 강의 준비하셔서 선생님하고는 1강에서 만나도록 하겠습니다. 1강에서 만나요.